오늘 말씀의 주제는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생활 두 절을 찾아 읽을 건데요 빌리포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되도록이면 성경을 펼쳐서 함께 찾아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빌리포서 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로마서 8장 5절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러분 생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틴이 있어요 사람마다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색다르게 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반복되는 패턴 안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런 거냐면 생활이라고 내 삶을 구성하는 생활의 영역은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정서 이걸로 그걸 기반으로 세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관에 의하여 구성된 우선순위에 맞게 내 가치관 지금 현재의 가치관 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정해진 삶의 우선순위에 맞게 사람은 생활의 루틴이 결정되어집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무엇을 중요시할 것인지 그래서 먼저 시작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이 과정에 준비하는 과정으로도 시간을 쏟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과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이 미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 자체가 굉장히 삶의 우선순위인 사람은 감정에 의하여 루틴이 결정되겠죠 삶의 방식이 생활 영역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감정적인 반응들로 근데 감정에도 재밌게도요 내가 반응하는 감정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정도 루틴이 있어요 기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욱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욱하고 튀어나오는 그래서 딱 보면 이 사람이 여기에 되게 예민하구나 이러한 가치관에 의해서 살고 있구나 감정의 영역도 거기에 그 가치관에 의하여서 반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감정대로 혹은 관계가 중요한 사람은 관계가 중심이 된 생활 방식을 취해서 살겠죠 이렇게 생활의 영역은요 보금으로 얻게 되어진 새 생명의 삶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드러나는 영역이에요 이 사람이 생활의 루틴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죄된 삶으로 살던 죄된 생명으로 살던 삶의 방식과 새 생명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같은 모양인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금으로 새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삶이 내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걸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영역이 어디냐면 생활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이 생활의 영역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생명다운 그의 합당한 삶의 방식을 취하여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은 새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생활의 영역에서 올바로 제대로 잡혀지지 않으면 사실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보금에 대해서 어, 나 믿기로 했어요 어, 나 보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그 보금에 대해서 받아들였다고 말했는데 이전에 몰랐을 때의 생활 방식과 그리고 믿고 났다라고 하는 그 이후의 생활 방식이 달라진 게 없으면 내 주변을 구성하는 생활이 달라진 게 없으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제대로 부딪혀 본 적이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하면 이 생활의 영역이 잡히지 않으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미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와우, 너무 설레겠죠, 그죠? 그래서 막 짐도 싸고 막 캐리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가져갈까 말까 막 이러면서 어, 막 챙기고 이것저것 챙기고 뭐 선글라스트 챙기고 막 안 입던 옷들도 막 챙기고 이렇게 해서 챙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여행을 가는 거라면 딱 여행에 필요한 만큼만 챙겨서 가겠죠? 그 기간에 필요한 만큼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는 거라면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를 심도 있게 배우지 않아요 그냥 여행에 필요한 정도의 언어만 배우면 돼요 그쵸? 만약 여행, 왜냐면 다시 돌아올 거니까 내가 살 환경은 한국이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를 배워도 야, 이거 뭐 어디, 화장실 어디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출발하는 그 입구가 어디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길 잃어버렸을 때 대세관이 어디냐 뭐 이런 정도의 영어 요거 정도만 익혀서 가면 되지 왜냐면 돌아와서 난 계속 한국말을 쓸 거니까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도 딱 여행에 필요한 정도만 익히려고 할 거고요 지내는 곳도 내가 정말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내 아, 어떻게 여기는 뭐 주방이 어떻게 구조가 돼 있고 이런 거를 호텔 하루 묵는 데 가서 주방 구조 따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면 난 돌아올 거니까 아, 여기 주방 구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주방이 너무 좁아, 싱크대가 너무 좁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진다고요 왜냐면 하루 정도 묵을 거니까 며칠 묵을 거니까 그 정도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집을 알아보는 것보다는 호텔이나 숙박업소를 알아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식의 삶의 패턴이 되죠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하루 이틀 여행이 아니라 이민을 간다라고 결정이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지금 현재 내 삶을 구성하는 주변 환경들을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거기에 맞춰서 가져갈 수가 있는 물건인가 아닌가 여기에 맞는 물건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정리부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것들 내 주변을 채워놓는 것들은 뭘 채워놓겠어요? 그 나라에 가서 살만한 그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넣기 시작하겠죠 이게 완전히 바뀌어진 단순히 한 번 여행 갔다가 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존재가 바뀌었다 생명이 바뀌었다 국적이 바뀌었다라고 할 때는 삶의 분명한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상식으로만 봐도 이건 당연한 주제이지 뭔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뭘 그렇게까지 해? 이런 자체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국적 바뀌는 것보다 더 큰 더 극단적인 변화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변화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는데 이전에 했었던 삶의 방식과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옮겨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동의가 되시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민을 간다 그러면 그 땅에서의 언어와 삶의 방식을 따라 삶의 형태가 바뀌는 것처럼 동일하게 바뀐 생명이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생활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생활, 내 삶을 내 주변을 구성하는 삶의 직접적인 삶의 방식들 주변을 구성하는 어떤 환경들 이거 자체가 다 바뀐다고요 근데 이 생활의 영역에서도 지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지지난주의 관계의 영역에서도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관계를 도덕책 수준으로만 나열해주면 그리고 제가 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을 누구나 해줄 법한 도덕책에서 나오는 교훈처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부지런히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서 그냥 끈기 있어야 된다, 소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만약 해줄 법한 삶의 방식을 얘기해주면 이거 추상적이고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야? 그건 누구나 다, 그건요 착하게 살고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는 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사람이라면 태어나서 게으름 얘기하잖아요, 게으른 건 맞아야 된다고 아주 후들어 맞아야 돼요, 이건 게으른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 가서도 인정 못 받아요, 게으른 거는 부지런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끈기가 있어야 된다, 소신이 있어야 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게으르던 사람이 말씀 때문에 혹은 복음 때문에 부지런하게 되어졌다 이게 어떻게 변화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변화는 맞죠, 너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냥 부지런하기만 하면, 그냥 성실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 합당한 생활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도 부지런할 수 있거든요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방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으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지런한 이유와 목적, 성실하다면 성실한 이유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린 그런 열심을 내고 있는가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열심을 내는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싸움이, 그래야 우리의 열정이 무의미하게 향방 없이 막 흩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향방 없는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려요 좋은 이야기하는 교훈의 말씀 교장 선생님이 애들 운동장에다 세워놓고 해줄 법한 그런 이야기 정도 듣는 사랑해야 합니다 운동장에다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 막 그냥 그 땡표태 세워놓고 줄 맞춰가지고 앞으로 나란히 하고 오른팔 들고 이렇게 해서 기준 세워가지고 그런 이야기, 그 뭐가 말씀을 들고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할 거면 도덕책이 훨씬 재밌어요 교훈은 전래동화가 훨씬 많아요 뭘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서와 우리나라 문화로 읽어야지 이스라엘 남의 나라 이야기, 역사책을 읽으면서 교훈 얻으려고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복음에는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아니 말씀 안에는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능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교훈과 의로 바르게 하면 교육하기, 아이고 순서가 왜 이래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하면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한다 그 모든 게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그냥 단순 교훈의 말씀 정도로 인식하고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거 없이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향방 없는 종교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근거로 우린 분명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새 생명이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새 생명에 의하여서 새로운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 보금을 몰랐을 때는 나는 그냥 그 죄의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없는 줄 알고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딱 접하고 나니까 어? 나 이렇게 안 살아도 되네? 이렇게 끌려다닐 필요 없고 이렇게 목매여서 살 필요가 없었던 거네? 라는 걸 딱 깨뒀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에 대하여 자유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이젠 알게 되었다면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으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더 이상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묶여있던 것에 익숙해져서 묶여있는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 그냥 여러 가지 예화를 갖다 둘 수 있어요 벼룩도 통 안에다 놓으면 점프를 거기까지밖에 못한다잖아요 개도 묶어놓고 줄 묶어놓고 물론 이제 풀어놓으면 막 갖다 싸돌아다니긴 하는데 자기 바운더리가 정해져서 그 안에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 안에 밖에 못 움직여요 자기가 한계가 딱 거기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딱 거기에 갇혀있게 되어져서 거기 그렇게 사고하는 것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져서 너무 익숙해져서 이걸 벗어나는 건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이 됐는데 풀어져서 이제 이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풀려있긴 한데 뭔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이렇게 쩌들어 있어가지고 묶여있는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도 풀려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못 누리고 거기서 얼찐얼찐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서 너무 넘어갔다고요 괜히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너무 멀어 이렇게 계속 그 자유를 못 누리고 거기서 얼찐얼찐하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로 정확하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해방되었으니까 어떤 태도가 나타나야 되냐 익숙하지 않더라도 한 번 걸어보자 여기 경계선 안에 있을 때는 건널까 말까 건널까 말까 이러고 할 수 있지만 한 번 건너보고 나면 아무 일도 없네 나 여기 넘어갈 수 있네 이걸 발견할 수 있으니까 제발 거기서 얼찐거리고 고민만 하지 말고 한 걸음 좀 옮겨 놓으라고 나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네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가네 내가 사람에 억낼 필요가 없네 이거 넘어갈 수 있는 거네 이렇게 한 번 건너봐야 돼 순종해봐야 그 영광을 보는데 보고 나서 가겠다고 계속 거기에 붙들고 거기 그 경계선에 멈춰서 가지고 삶의 방식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거기 안에 멈춰 있었고 어쩔 수 없어 봐봐봐봐봐봐 그래서 거기 건너가다가 삐끗해가지고 자빠지는 사람들 보면서 봐봐봐봐봐봐 저기 가면 저렇게 위험한다니까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나가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지 않은 자다운 삶의 방식과 행동을 취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으로 난 풀렸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거기에 계속 붙어있으면 난 풀렸어 난 자유해 나 나갈 수 있는데 나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는데 자유해 한다면 한 대니까 말만 이러고 안 나가고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자유한지 몰라요 모양은 거기에 계속 있던 대로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한 걸음 딱 걸어 보여줘? 그리고 한 걸음 딱 진짜 자유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나면 오 진짜 풀렸네 진짜 풀렸네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요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육체를 지배해요 사람은요 안 된다는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요 될 것도 안 돼요 되는데 분명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할 때 트레이너나 PT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제일 짜증나는 게 하나만 더잖아요 하나만 더 한 개만 더 하자 한 세트만 더 한 세트만 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못하겠다거나 마지막 진짜 못해 진짜 못해요 하는데 극한까지 몰아붙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거 한 번쯤은 더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걸 봐요 되네 그거쯤은 할 수 있는데 물론 다시 그 앞에 가도 그 한 개 앞에 가도 어렵긴 하겠지만 내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게 되죠 하나쯤은 더 할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걸 보게 되어지겠죠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될 것도 안 된다는 마음의 생각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이게 이게 안 돼 그게 진짜 될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설프게 때리잖아요 아파요 내가 아플까 봐 이렇게 때리잖아요 잘못되면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근데 내 다리가 부러지든 이 자식 이거 이 물건을 부셔뜨리든 둘 중에 하나 뭔가 부신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딱 걷어찌면 오히려 덜 아파요 덜 아파요 근데 진짜 그런 식으로 냅다 갈기면은 덜 아픈데 그걸 이렇게 해갖고 해갖고 아 아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두려움에 딱 쩔어가지고 패배의식에 쩔어 있어서 그거 막 그래서 만약에 뭔가 그 호흡이 있어서 뛰어넘으려고 할 때도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조건 죽기 살기로 뛰어넘어야 돼 그러면요 그냥 갔다가 막 매달리든 어떻게든 막 뛰어넘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갔다가 어 무서운데 어떻게 어떻게 옆에서 어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데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될 것도 안 되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제대로 부딪혀 보지 않고 자꾸 안 된다 소리만 하니까 안 되는 게 불문율이 돼버렸어요 그게 정석이 돼버렸어 말은 자유하지만 실제로 우린 자유할 수 없어가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는 그 그 느낌 있죠 뭔가 딱 가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아픈데도 별거 아닌데요 그때는요 진짜 안 아픈 것 같아요 느낌이 혼자 있을 때는 막 그 고통이 나중에 몰려오는데 가오가 육체를 지배할 땐 이게 그냥 막 그냥 이게 되는 거예요 가오 어? 가오 가오가 육체를 지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요 계속 뭘 하려고 하냐면 그동안 종살이 하던 그 패배의식 난 안 돼 난 또 넘어질 거야 난 결국 안 바뀌어 또 관계의 영역에서 재정의 영역에서 음란의 영역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서 이 마음의 생각을 빼앗아서 결국은 육체를 지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넋을 빼앗아 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잘되는 거 아니고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황은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결국 이 사람이 엎어지게 만드는 건 뭐냐면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이에요 사단은 뭘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하냐면 이 마음의 생각을 지배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될 것도 안 되는 걸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같이 관 관점을 이렇게 되어지니까 계속 거기에 둘러빠지면서 주저앉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패배의식을 심어주면서 자유한 생명이 되었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을 하다가도 아 더는 못해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극한까지 그냥 운동하는 친구랑 운동하면 이게 안 돼요 군대에서 유격을 하면 이게 돼요 그냥 막 하나 더 합니다 이러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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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였는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우쳐주려고 거기서 극한까지 몰아주는 거예요 봅니다 되지 않습니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악 할 수 있습니다 아악 이렇게 해서 가는 거라고요 계속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될 것도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한다는 그 패배의식에 완전히 쩔어 있고 어차피 다시 그렇게 결단해도 도루묵 될 거라고 하는 이 패배의식이 이 육체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시 결단을 못해요 왜 매일매일 다시 결단을 못해요 어차피 내가 한 수십 번 정도 똑같은 영역이 넘어지고 나면 이번에도 똑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십 번 했으면 이번엔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벌써 생각의 방향이 패배의식에 쩔어 있어가지고 이번 20번이 넘어졌으니 21번째도 넘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니 될 사람은요 되는 걸 보는 사람은 20번 넘어졌으니 그 노하우로 21번째는 다시 일어서게 되어진다 갈 수 있게 된다 이 생각 가시면 되는데 이 마음의 생각이 완전히 그 패배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패배의 의식을 심어줘가지고 주저앉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걸 그 말은 또 기가 막히게 듣고 앉아있어 아주 다른 얘기는 아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새 생명이 되었다 안 돼 그러면 내가 아우 나 왜 이러지 난 안 바뀌었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누구겠어요 사단은요 누구의 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의 생각을 그냥 갖다 다 내어줘가지고 휘둘리는 대로 휘두르는 대로 휘둘리는 거야 자꾸 그렇게 되어져서는 우리가 진짜 새 생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승리 자유 이거 못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패배의식이 쩔어있고 또 다시 도루묵될 거라는 이 패배의식이 육체를 지배해서 자유한 새 생명이 되었는데도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성경도요 잠원 23장 7절 말씀해 보면요 잠원 23장 7절 말씀해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는다 그 사람의 진짜는 어디에 가 있냐 그 마음의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결국 육체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생각의 영역이 무엇으로 들어차 있는지가 오늘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온통 온통 들어차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 오늘 내가 그 다음에 취할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생각 속에 우동살만 가득 들어차 있으면 우동 생각만 나는 거예요 우동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 안에 무엇이 들어차 있느냐에 따라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행동이 결정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있다면요 사람은 생각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생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의해서요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요 사람은요 직접적인 폭행이나 살인까지 가는 놈도 있는데 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하고 나서 후회할 것과 치르게 되어질 대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고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 내 행동을 컨트롤해내는 이런 행동의 제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고하는 것에 의해서 그래서 생각에 의해서 화가 나지만 직접적인 폭행까지는 가지 않도록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먹고 싶을 때도요 어? 나 살 빼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먹고 싶은 욕구도 컨트롤이 가능하죠 행동을 컨트롤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마음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찾아들어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걸 못하는 게 짐승이고 넋을 완전히 뺏겨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행동하는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게 이게 짐승이라고 짐승 먹고 싶으면 먹어야 돼요 짐승은 자고 싶으면 자야 돼요 깨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잠자는 사자의 코털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죠 속담에도 어? 자 곰은 겨울 내내 자야 돼요 자고 싶으면 자야 돼요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잠만 자도 되나? 이런 생각 안 해요 곰은 잘 때 그냥 들어가서 쉬기가 되면 결 때 되면 들어가서 다시 자요 나 너무 게으른 것 같아 나 다시 한 번 정신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해야지 맨날 DB 가서 대학자 겨울에 잠만 자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결단과 생각 안 한다고요 행동 자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이렇게 눈을 띄려고 하는 이런 사고를 안 해요 짐승은 근데 사람은요 공부해야 돼 이러면 잠이 쏟아져도 막 눈을 부라리면서 여기다 막 테이프를 붙이고 막 여기다 막 이쑤시개를 갖다 놓고 막 자기를 꼬집고 컨트롤 하려고 하면서 일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 큰 걸 생각하고 있으면 그 더 큰 게 본능적인 욕구가 찾아 들어와도 내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이게 사람이라고요 사람 사람에게만 해당된 근데 짐승은 그게 안 돼요 생각이라는 걸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것에 의해 충실하게 반응한다고요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자고 싶으면 자야 돼요 공격하고 싶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물어뜯고 싶으면 그냥 물어뜯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에 따라 오늘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에서 더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내 행동이 다른 영역의 분야에 어떤 생각의 영역 여러 가지가 들어차 있을 수 있는데 항상 큰 게 가장 큰 주된 생각이 나머지를 다 잡아먹어요 그 다음 행동이 결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여기서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찾아 들어왔지만 아니야 난 그래도 다이어트 할 거야 건강을 위해서 안 먹을까 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어차 있으면 먹고 싶어도 안 먹는다고요 이 행동 컨트롤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각은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재밌게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생각이 찾아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의 영역을 어떻게 보이면 이렇게 막 그 뭐지 드라마에서처럼 롤롤롤 이렇게 하면 글자처럼 이렇게 놓으면 보고 있다가 쳐낼 건 쳐내고 그 다음에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절이 가능한 거면 모르겠는데 이 생각의 영역은 뭐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막 들어찬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생각의 영역이 지배되어져야 되는데 이 생각의 영역을 우리가 생각하는 새 생명의 삶에 합당한 것으로 들어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의 영역이 생각은요 정확하게 뭐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냐면요 생각들은 마음과 생각들은 뭐에 의해서 구성되냐면 정확하게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 마음의 생각은요 우리가 그냥 딱 보는 보고 느끼고 보고 듣고 느껴지는 감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공포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공포영화를 하나 보고 나시면요 하루 종일 밤에 되면 그 하루 안에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고 그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무서워지죠 그럼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돼요?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럼 안 무섭게 누구 같이 있을 사람을 부른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영역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보고 듣고 느껴지는 감각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계속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 오늘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을 우리가 살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정돈하고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은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생각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행사하는 주변 환경은 내가 정돈할 수 있다고 나에게 무슨 영향을 줄 건지 내가 어떤 생각을 품으려고 하는지에 따라 그 생각의 영역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변 환경을 나는 구성할 수가 있다고 그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생각의 영역이 그냥 찾아들어온 걸 어떡해요 어쩔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옆에다 두고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만지작 만지작 거리면서 그걸 갖고 왜 이런 마음이 들어왔는지 왜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맞아야 돼요 주변 환경을 재구성 짐승은요 주변 환경에 그래서 생각할 수 없어서 주변 환경에 맞춰서 살아요 그죠? 물이 떨어지면 물이 있는 곳에 이동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요 물을 끌어온다든지 애들이 다 같이 협력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서 물길을 내가지고 자기네들이 있는 지격에 물을 갖다 끌어온다든지 집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거 안 해요 생각 안 하고 본능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환경에 맞춰서 살아요 근데 사람은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그쵸? 내가 원하고 살고 싶은 방향대로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공부하려고 하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놔요? 여기 조명 같은 거 반짝반짝하는 조명 달아놓고 EDM 틀어놓고 공부해요? 쭈쭈쭈쭈쭈쭈쭈 쭈쭈쭈 이러면서 막 이러고 쭈쭈쭈쭈쭈 책 보면서 이렇게 해요? 아니죠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할 환경부터 만들잖아요 물론 또 환경만 만들어놓고 공부 안 하는 것도 있어서 매년 청소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청소만 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 공부를 하려고 치면 환경을 조성한다고요 뭐 하려고? 공부에 집중하려고 생각의 영역을 공부로 집어넣으려고 마음과 생각이 정돈돼서 공부하려는 방향대로 환경을 조성한다고요 놀려고 하는데도 독서실 가서 우리 독서실 가서 놀래? 이렇게 안 한다고요 놀려고 하면 그런 환경으로 찾아가죠 놀거리가 있는 환경으로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이전에 죄인으로 살던 삶의 방식과 주변 환경들은 그대로 갖다 냅둬놓고 이걸 난 바뀌었어 근데 환경은 그대로야 그럼 내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 계속 영향을 주는 게 뭐겠어요 이전에 복음에 합당하지 않았던 이전에 죄인되었던 그 생명에 그 생명에 자극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내 주변에 가득 들어차 있으면 무엇에 자꾸 영향을 받겠냐고 요 오늘 주의를 해배지? 무엇에 영향을 받겠냐고요 사람은 주변 환경을 컨트롤 할 수 있다니까 짐승이 아니라면 짐승이 그냥 내가 짐승처럼 살겠다 본능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그때그때마다 감정에 확 꽂히는 대로 살겠다 짐승처럼 살겠다는 게 아니라면 환경 컨트롤 하는 거 가능하다니까요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안 된다 소리하는 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 가장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바로 무엇을 보고 느껴지는지에 대한 감각 즉 우리가 무엇에 계속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 오늘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토록 말씀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노인들께도 그토록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 내 주변에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로 계속 구성하고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일주일 내내 그런 세속적인 가치와 전혀 정돈되지 않을 삶에 노출되어 있다가도 교회에서만큼 진짜 다른 얘기하지 말고 여기에서조차 그런 얘기 또 하면 어디서 영향을 받냐고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삶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에 대한 이 자극을 어디서부터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 좀 하자고 했던 이유는 그 다른 건 몰라도 하루에 30분 1시간이라도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노출되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보고 듣고 감각하는 게 굉장히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데 그것마저 주중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내 마음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건 누가 사로잡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그거 듣고 나서 삶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마음이 그렇게까지 없었던지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전혀 상관없는 환경 대화에 노출되어 살다가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는데 그냥 먹는 얘기하고 그냥 또 뭐가 재밌다더라 노는 얘기하고 그냥 내가 평상시 주어진 환경에서도 할 법한 이야기를 하면 언제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말씀이 들어차 시간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도 우리의 삶이 이 정도나 정돈이 되어 가려고 하는데 그죠? 그 자극으로도 어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이 정도 자극을 받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로도 컨트롤이 가능한데 만약에 매일 시간대마다 주어지는 기회마다 내 주변 환경을 그렇게 채워놓고 거기서부터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로 컨트롤이 가능하겠냐고요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말씀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 정말 주일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든 우리 함께 모여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에서만큼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길 바란다고 그토록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 삶의 말씀이 중심이 되길 바라면요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들을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유혹거리 다 갖다 놓고서 넋을 그냥 다 빼앗길 것들 주변에 다 갖다 놓고 쌓아 놓고서 잘 안 된다 자꾸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잘 들어요 우리 삶자들도 공동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는 게 절대 여러분의 안전장치가 될 수 없어요 가장 밀접하게 내가 내 삶을 구성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 내가 구성한 내 삶의 방식들일 거 아니에요 이 주변을 뭘로 다 갖다 놨냐고 외형적인 건 보여지고 드러나는 건 믿음 말씀 복음 이걸 말하고 있는데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것들은 뭘로 채워놨냐고 그래서요 그냥 훈련을 시키고 또 사람을 섬기다 보면 마음 빼앗겨 버리고 마음이 가출한 애들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그냥 가출한 애들 몸땡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거 잠원팔창에서 말씀처럼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마음은 딴 데가 있다 몸은 같이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이게요 보여요 근데 이 마음이 완전히 나가버렸구나 가출했구나 이런 게 딱 눈에 드러났는데요 벌써 그게 행동에서 드러나요 그럼 마음 없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고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사람들과 공동체로 살다 보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의 행동의 변화가 되게 예민하게 포착이 돼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다든지 막 암울한 아우라가 풍기기 시작했다든지 갑자기 막 행동의 변화가 막 보이는 이런 것들 그래서요 앵가람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마음이 딱 앵가람은 다 알고 있어요 막 이렇게 너무 당황스럽고 어머 진짜 걔를 정말 진심? 이렇게 당황한 적이 별로 없어요 딱 보면 벌써 행동의 변화가 지는 숨긴다고 숨기는데 다 보여요 갑자기 안 하던 막 머리 뒤를 귀 뒤로 넘기는 짓을 막 갑자기 한다든지 갑자기 고개를 45도로 꺾고 막 이런 짓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여요 행동의 변화가 사소한 변화들이 포착이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변화가 눈에 띄는데 떠날 만약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 나 이거 안 하겠다 라는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면요 벌써 마음에 정리를 시작해요 이미 마음에 스스로 정리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진짜 제대로 정리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요 재밌게도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생겨요 마음에 왜냐하면 이제 더 만약 계속 살 거 있다면 진짜 치열하고 계속 너무 어려운데 나 이제 떠날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아 그래 그냥 막 허허 이렇게 그거 괜찮아진 것 같아 보여요 마치 죽기 직전에 마치 이렇게 잠깐 에너지가 확 돌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정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마음에 떠날 생각을 하고 떠날 작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래 볼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성에게 생각과 마음을 뺏기면 벌써 행동의 변으로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것처럼 내 육체의 행동을 지배하는 이 생각의 영역을 온통 무엇에다가 내어주고 있는지가 오늘 내 삶의 생활을 가판가름 짓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행동을 결정짓는 이 생각의 영역이 무엇으로 들어차 있으며 무엇으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 주변에 뭘로 채워놓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이것이 우리의 다음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나 왜 이러지? 물을 이유가 없어요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대놓고 나 왜 이러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반드시 파악이 되실 거예요 금방 금방 파악이 된다고 내 주변을 보면요 내 주변을 구성하는 환경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다가 쏟고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내 주변의 환경을 보면 그 환경에서 영향을 받은 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분명히 승리를 다 보장해 놓으셨죠 약속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나 강조하셨던 게 뭐냐 가서 그 땅에 음란한 문화를 냅두면 그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너네한테 반드시 그게 너희가 보고 듣고 감각하는 기능으로 반드시 자극을 받게 되어 있어서 너희의 마음의 생각을 빼앗아 버릴 유혹거리가 되니까 가자마자 뭐 해라 그 문화부터 싹 쓸어버려라 거기 문화 내버려 두면 너희가 휘둘린다고 환경을 싹 쓸어버리라고 너희께 되게 하라고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셨었는데 들어가서 싹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내버려 뒀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새로운 우상 만들었어요? 아니요 정확하게 가나안이 섬기던 우상 섬겼어요 정확하게 그들이 하는 걸 보니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워낙 음란했거든요 바하의가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문화가 워낙 음란했기 때문에 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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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나 시키는 하나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광야 돌아다니고 맨날 만나만 주워먹고 이랬는데 얘네는 되게 부여하게 살아 심지어 되게 안정적으로 근데 하고 싶은 건 다 해 와! 거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눈으로 목격하니까 그걸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보고 배울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주변에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향을 찌금찌금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그 내내 했었던 게 뭐였냐 바하의가 아세라 섬기다가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바하의가 아세라 새로운 우상을 만든 것도 아니야 정확하게 그 문화 가서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환경 정리해라 주변 환경을 정리해라 주님이 가서 가난 들어가고 나면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정확하게 내 주변 환경을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먹었으면요 마음 먹은 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 주변 환경을 재구성하는 게 중요한 요점이라는 거예요 왜 실력도 안 되면서 자꾸 계속 유혹거리를 거기다 두고 유혹을 받고 넘어졌다고 막 자빠졌다고 이러고 자빠져 있냐는 거예요 자꾸 근데 진짜 화딱지 나는 건요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으로 자꾸 가야 된다는데 세상으로 자꾸 냅다 보내래 아 보낸다고 아니 갈 수밖에 없다고 세상으로 우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근데 자꾸 준비도 안 됐는데 내 주변 환경을 정돈할 실력도 없고 그냥 보고 듣고 느껴지는 거기에 그냥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는 태도를 냅두고 무책임하게 그냥 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이 되래 뭔 갇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준비도 안 됐는데 뭘 빛과 소금이 돼? 뭘 영향이나 안 받으면 전도나 안 당하면 감사한 거지 자꾸 그런 식으로 세상으로 보내라 하는데 가야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교회는 진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게 그 사람이 거기에서도 아무리 그런 곳에 있더라도 세숙적인 가치 한복판에 있더라도 내 주변을 딱 정확하게 절대 누구도 넘어올 수 없는 정확한 선으로 내 주변 환경을 가득 채워놓고 있는 주변 정돈을 해놓는 이 태도 이거 준비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럼 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난 또 잘 도와주는 줄 알았지 또 사람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래 하길래 그냥 일주일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떠들고 그냥 집에 보내버리면 그 다가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거기서 빛과 소금으로 사냐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삶에 노출돼가지고 계속 고민만 하잖아 고민만 왜 안 되지? 왜 안 바뀌지? 난 왜 달라지지 않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영역, 생각의 영역이 그러니까 사단이 이 영역을 가만히 두겠어요? 우리의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 주도권 뺏기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의 영역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의 생각 자체를 마비시켜버려요 마비시켜버려요 중단하는 거예요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막 갖다 몰아붙이는 거예요 감정, 상황들 이런 걸로 막 갖다 몰아붙여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조금만 생각의 영역을 마음먹고 생각의 영역에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뭔가 하고 있다가도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자꾸 들어가게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 본질에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해? 절대 안 되지 절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사육해요 짐승처럼 돼지 우리에다 갖다 놓고 그 사료만 먹이면서 거기 코만 내밀고 주둥이만 내밀고 이러면서 거기 사료 주워 먹고 앉아있는 돼지들처럼 우리를 사육한다고요 사단이 자유한 생명인데 아 그렇다고 저는 지금 야생돼지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야생돼지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마치 짐승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육하려고 하는 거에 기분 나빠하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마비시켜서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나아가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 그냥 막 어떻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지?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온통 생각과 목적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그거 자체가 되어버린 먹고 자고 사고 팔고 시집자고 자가 안 가 온통 이거예요 이거 아닌 주제가 있어요 고민의 주제 중에 그래서 이렇게 처해진 현실 앞에서 할 만한 고민들을 하게 만들어서 본질적인 질문 한번 던져보지 못한지 계속 질질 끌려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한번 보세요 진지하게 아예 청소년, 청년뿐만 아니라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주던가요? 오늘 학교에서 그런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그런 거 고민하고 생각하고 가야 돼 나는 이런 시간 이런 방향을 잡아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고민하게 해주던가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 시간 줬어요? 진짜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을 안 줘요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부끄러운 일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온통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되는 스무살이 되면 대학교 가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상담해 주는 건 뭐겠어요? 학교 어떻게 해? 입시 어떻게 준비하는지?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과 이런 진지한 얘기들이 무슨 중이병 중이들이나 하는 요즘 중의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완전히 그런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마비가 돼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고민을 하는 걸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처럼 만들어버려서 인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교제하려고 하면 아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왜 이래? 야 인생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 오히려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그런 소리 하냐 막 손발 오래들게 이런 식으로 천박한 생각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서 고민이 있는데도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 시기에 이것저것 부딪혀보고 경험해 보아야 될 시기에 책상에 앉혀놓고 같은 칠판 같은 본문 같은 교과서 같은 교복 입혀놓고 경쟁 붙여놔가지고 고민 같은 걸 할 시간이 없이 그런 생각이라도 조금 해보려고 하면 학원 가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뭐 해야 된다 맡은 바 학생의 본문에 충실해야죠 공교육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때라도 이런 거 고민하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은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그 중요한 영역의 시기에 공부 시험 경쟁 입시 속 터지게 진짜 애들 완전히 그냥 다 넋을 뺏겨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인데 생각을 못하게 그냥 이 시스템에 완전히 그냥 거기에 쩌들어 붙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지 못하면 나중에 그래서 뭐해요 그 시기에 그거 못 이루면 내 인생이 패배한 것처럼 완전히 박탈당한 건 도태당한 것 같은 정서를 느끼잖아요 애들이 이 시스템에 공교육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시라면 이 중요한 생각의 영역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던져주고 고민하게 하고 그 대화를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만 하려고 하면 공부를 했냐 어디서 연애질이야 공부해 인마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몰아세운다 그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야 하는 시기에 그걸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19년을 책상에 앉아있다가 20살 되자마자 진로를 결정하라고 요구하면 누가 진로 자기의 인생에 정말 딱 분명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청년들 중에 몇이나 그렇게 가겠냐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 한번 못해보고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 많이 안해보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 아니면 안정적인 곳 아니면 그때 당시 호감 있었던 영역 재밌었던 영역 대부분 진로는 그렇게 삼아요 뭔가 제대로 고민 안해보고 왜냐면 생각의 영역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게 했던 적이 없어갖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저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면 어색하실걸요 처음에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면 되게 어색하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딱 질문하면 뭐 밥 뭐 먹을래? 아무거나 대답하는 많이들 많아서 그런 대화는 익숙한데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말에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 응? 인생의 목적? 뭐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인생의 목표? 뭐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황스러우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 완전히 완전히 그때 당시에 호감이 있었던 그런 영역을 대부분 진로 삼는데 그렇게 빚을 져가면서 빚을 져가면서 투자해갖고 대학교 4년을 배우고 나면 투자한 돈도 있지 그 다음에 고민할 시간을 줘요 그러면 안 주죠? 바로 취업전산에 뛰어들어야 되죠 또 그러고 취업전산에 뛰어들어갖고 넋을 빼앗긴 채로 또 이리저리 치열하고 또 경쟁하고 또 난리를 쳐요 취업하면요? 고민할 시간 줘요? 아니죠? 넋을 또 뺏겨가지고 내가 이만큼 투자한 거 보상받으려고 또 보상받는 심리가 있어 보상심리가 있어서 이제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이제라도 누려야 되겠다 있는 대로 또 꼽혀지는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강요받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 되는 게 잘못됐냐 취업하는 게 잘못됐냐 이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는 게 잘못됐다 뭘 하는 게 나쁘냐 좋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요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요 생각 좀 하자고요 생각 좀 고민 좀 하고 생각 좀 하자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걸 모르게 어떻게 해야 하지 상황이 어떻게 처리해 이런 고민 말고 인생에 대한 좀 본질적인 고민 진짜 취업해서 열심히 사는 거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게으른 게 맞아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공부하고 애쓰고 했었던 그 자체를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진짜 제대로 어디로 갈 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안정감과 돈을 쫓아가도 되겠는지 그런 것이라도 물어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후회하지는 않을 텐데 왜냐면 내가 선택해서 간 거니까 근데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무장정 쫓기듯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후회하거나 예상하는 시간을 훌쩍 넘겨서 불안함에 초조해하다가 스스로를 그냥 실패자로 완전히 낙인 찍어버리고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인생을 놔버리게 만드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놔버리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고민할 시간을 생각할 시간을 좀 주라고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요구했을 때 나도 고민 좀 해봐야지 생각하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취업하고 나면 고민하냐 취업하고 나면 고민하냐? 그것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강요받았던 인생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듯 그 안정감에 그냥 또 확 내어 맡겨버리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직장 다니셨던 분들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뺏겨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결국은 모든 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생각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39가지 주님이 준비시키시고 40에 쓰신다고 하면요 그거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거지 사람들과 일률 비교할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쓰시겠다고 하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때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뭐 스무 살에는 이미 이렇게 되어야 되고 학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건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이고 하나님이 만약 쓰시려고 그러는데 난 널 마음부터 쓰려고 해서 39가지 준비시키신다면 마음부터 쓰신다 가장 정확하게 쓰여야 되는 거라고요 세례 요한 딱 6개월 쓰임 받았어요 30년 넘게 광야에만 있다가 6개월 쓰임 받았다고요 근데 가장 강렬한 인상과 이미지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고 가잖아요 세례 요한이 39가지 준비시키고 마음부터 쓰신다면 가장 아멘인 거죠 이게 뭐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80부터 부르신 받고 사역했어요 모세는 성경에 나와있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40부터 80까지 그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을 기다렸던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보라고 내 인생 진짜 끝났구나 그냥 완전히 생각이고 뭐고 비전이고 뭐고 생각이고 뭐고 목표가 있겠어요? 그냥 양 치면서 양 궁뎅이 보면서 양 치면서 하루하루 그냥 때우는 듯이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때우듯이 그냥 양만 치고 있었을 40년을 40년을 살았으니 80살이 되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 왕자에서 완전히 불황자로 전락해버린 애시당촉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던 불황자였다면 크로르니 하고 살 텐데 왕실에서 살다가 그렇게 전락해버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겠어요 모세가 그런데 자신도 다 포기해버린 인생을 주님이 부르셔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나이가 80이라면요 하나님이 그 일에 쓰실 나이에 가장 적합한 나이가 80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어디 무슨 기준으로 늦었다 너무 빠르다 이거 누구 기준으로 누구 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다며 늦은 게 어디 있고 빠른 게 어디 있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는 거지 가서 말해라 나기 당연히 새끼 나기한테 새끼 나기한테 말한 건 아니에요 주인한테 말한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시기가 나기가 어린다 대단한 백마가 아니라 당나기 그냥 그때 오셨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고 막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그를 떠받치고 갈 나기로는 그때 그 시기에 주님이 그걸 쓰시겠다고 하면 가장 적절한 나기인 거예요 백마가 아니어도 내 상태 내 꼬라지가 어떻든지 주님이 그때 쓰시겠다고 하면 가장 적합한 그 일에 쓰실 가장 큰 제대로 된 준비가 됐다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신도 다 포기해버린 인생을 주님이 부르시겠어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나이가 80이라면 가장 적합한 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80이야? 전부 다 늦었다 뭐 이런 소리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80이야는 선배님들 이거 나이 제가 물론 제가 더 훨씬 후배이지만 성경의 근거를 봤을 때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나이가 뭐세요? 80이라니까요 80 우리도 100세 지금 거의 100세 시대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40년을 쓰임받았어요 82하는 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이미 늦었다 뭐 이래야 그야 아주 그냥 쪽파인 거 어디 그런 아니 이거 제가 그냥 어른데 제가 후배로 만나면 당연히 겸손하게 존중하고 정말 정말 너무 이 인생을 먼저 사신 선배님들을 이렇게 존경스럽죠 근데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대안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뭐 나이 타령이 어딨어 안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80이하는 전부 다 그런 게 쓰시겠다고 하시면 어린 것과 나이 든 것과 상관없이 그때가 그 일에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질만 앞에 조금만 인생의 본질 질문 앞에 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늦었다 뭐 이르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죽겠어 쓰시겠단다 이러면 결론이지 내 지금 상태 내 시기 내가 얼마만큼 나이를 먹으냐 안 먹으냐 상관없이 주님이 딱 보시기에 어 내가 너 쓰겠다 라고 하면 그때가 가장 준비된 정확한 때라는 거예요 나이 계산하지 말고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어차피 능력은 주님 주실 거니까 어찌됐든 사단은요 우리의 이 생각을 마비시켜서 본질적인 질문 한번 던져보지 못하게 하고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허덕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영역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현실의 문제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 역시 현실에 맞춰진 삶의 방식들을 취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영적인 일들은 이상이 됐죠 이상과 현실 완전히 구분지어서 나눠버리는 거예요 의아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거에 맞춰져서 살면 여러분이 투자한 인생 아깝진 않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영광을 위해서 잘 먹이시면 잘 드세요 많이 먹으라고 안 먹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야 잘 먹으세요 잘 드시잖아들 엄청 잘 먹잖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살아있는 것도 사는 목적도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이런 이유도 아니라 사는 거라면 난 주를 위해 산다 내가 만약 죽어야 된다면 시간이 꼬박꼬박 닫히고 죽는 게 아니라 죽어도 나 주를 위하여 죽고 싶다 주님 때문에 죽는 죽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생각의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에 자주 노출되어지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 읽히든 읽히지 않든 재밌든 재밌지 않든 상관없이 정말 여러분 자꾸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을 말씀으로 구성해놔야 돼요 여러분 그 토마스 성교사님이 순교하시고 나서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 마지막 성경을 전해줬어요 토마스 성교사님이 그 박충건이 그걸 가지고 가고 집에다가 그걸 성경책을 찢어갖고 집 도배지로 붙여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도배지로 붙인 그 집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널따리꼴 교회가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눈을 뜨고 보는데 다 성경이야 그래서 자려고 했는데 눈에 깜빡깜빡 그러는데 눈에 막 환상처럼 이렇게 막 자꾸 성경이 읽혀 거기서 밥 먹다가 고개 살짝 들었는데 성경이야 이쪽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이쪽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러니까 막 이러다가 그냥 거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말 수 있었겠냐고요 환경을 구성하라고요 생각은 내가 컨트롤 못하는데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은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마음이 만약에 분명히 믿음을 살고자 했으면 내 주변 환경, 내 마음의 생각의 영역이 지배하는 게 행동을 지배하니까 내 행동을 지배할 그 주변 환경들을 채워놓고 구성하는 이 영역을 결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펼치는 자리에 자꾸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막 열정이 식었다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열정이 식은 게 열정이 식어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찾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서 열정이 식은 거예요 에너지 공급원이 중단됐으니까 내가 식어가지고 아 이젠 기도할 힘도 없고요 아 말씀 볼 힘도 없어요 뭔 소리야 이게 말씀과 기도를 안 봐서 그렇게 된 거야 네 상태가 지금 완전히 그냥 생각의 영향을 꼬아버려가지고 뭔가 못하는 못하게 된 상태인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말씀 펼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 의식적으로 눈에 안 들어와도 아유 성이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느니 눈에 안 들어왔지 성경 보지 마 기도실에 들어가도 기도도 안 되는데 기도하지 마 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숨도 쉬지 마 그럼 뭔 말같이도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느 때라도 잠깐이라도 한 10초라도 집중력이 발휘할 수 있는 시간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성경이 있는 자리면 그 영역이 노출될 거 아니야 근데 뭘 자꾸 이렇게 따져 환경을 구성하라고 뭘 이렇게 조건을 따져 이런 생각들과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자꾸 패배의식이 둘러빠지는 거예요 성경 읽는 읽어라 라고 했을 때 물론 맨날 집중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도 펼쳐놓고 읽었던 구간 반복을 하고 있는 재료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면 상황이 치고 이러면 그러다가 한 구절 그냥 딱 말씀하실 때도 있고 기도가 막 주여 기도 제목들이 높여드리는 기도가 문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주님 계속 주님만 주님 아버지 이렇게 계속 그것만 반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딱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거기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듣겠다고 하는 귀는 일단 열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 말씀에 영향을 받을 기회도 많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되니까 하지마 못하겠어 이러고 여러분 다 보세요 다른 거 다 진짜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의 부재는 반드시 어둠을 몰고 온다고 어둠이 드리웠다면 저와 여러분 왜 어둠이 드리웠는지 고민도 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가 부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 힘을 제공해줄 공급이 끊겨졌기 때문에 식은 거예요 이것저것 변명거리 너저분하게 늘어놓지 말라고 요 제가 자꾸 자꾸 잊어요 죄송해요 너무 익숙한 얼굴만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런 분위기에 자꾸 자신을 노출시켜야 된다는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자리에 나와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성경을 펼쳐서 묵상 잘 안되고 어려운 거 알아요 익숙하지 않아서 서툰 거 알아도 알고 있는데도 그 자리에 계속 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한 가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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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 가시고 배울 수 있는 환경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넓혀야 된단 말이에요 힘드셔도 나와라 그래서 저도 오늘 그냥 어떻게든 막 오프라인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든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까이 와서 같이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나 잘 모르겠고 말씀도 깨달아진 것 같지가 않고 정리도 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한마디라도 한번 더 던져보려고 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아마도 묵상하셔야 된다 말씀 펼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 이것을 나누고 함께 생각하자고 말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요구 받으신 적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유익은 누리셔야죠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걸 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런 분위기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무언가를 배울 때 처음부터 숙달되지 않아요 숙달되면 재미를 느낄 수밖에 없듯 끊임없이 노출되어야 하고 계속 영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찾아 들어오거나 무슨 생각이 드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 생각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찾아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영역이 무엇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지에 따라 나를 그런 환경에 갖다 놓는 내 주변 환경을 그렇게 정돈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굴 집에 초대하려고 하면 누굴 초대하느냐에 따라서 집안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친구 오면 그냥 막 어제번하게 우리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막 얘 있는 대로 그냥 바지는 돼지고 그냥 만약에 뻥뻥 이렇게 허물 벗어놓은 것처럼 벗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설레는 남자친구 집에 데리고 올 이유가 없지? 어? 없지? 이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무튼 중요한 사람을 집으로 초대했다 쳐 집으로 초대하면 그냥 막 정돈하고 깨끗하게 맛있는 음식 정돈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변 환경을 정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맞이할 준비를 하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취할 때 의지적으로 주변 정리가 의지적인 주변 정리가 되어야 돼요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취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그 살려고 하는 삶에 유익이 되어지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슥슥슥 지나고 봐도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 슥슥 지나가도 말씀이 있어야 되고 슥슥 지나가도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고 핸드폰을 켜도 말씀이 나와야 되고 이게 계속 우리 안에 노출돼야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 조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여러분 성경만 대시보드에 올려놓잖아요 여러분 행동 굉장히 많은 제약이 갈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문짝만 하게 진짜 그냥 완전히 이쪽 조수석 한쪽에다가 그냥 세워놓기는 좀 그렇겠죠? 그건 좀 심했고 여기 백미러에다가 십자가 하나만 걸어놓고요 대시보드 위에 성경책만 올려놔도 여러분 그냥 운전하다가 딱 끼어두면 예익! 하려다가도 성경책, 십자가 이렇게만 주변 환경이 그렇게 구성돼 있어도 여러분 그거 굉장히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아요 의식하게 된다니까요 저도 그때 차 타고 가다가 보통 같으면 야!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신앙상담을 하는 영상을 켜놓고 가고 있었거든요 운전할 때 그 카메라를 그랬더니 갑자기 막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 축복 받으세요! 내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빠 끼어들려고 하는데 오우씨 내가 보통 같았으면 이랬을 텐데 와우! 아저씨 빠빵! 하다가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주변 환경을 그러니까 곳곳에 뒤에 초보 운전 이런 거 붙여놓을 때다가도 옆에다가 같이 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죽어도 천국 가니까 뭐 운전 막 하겠다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안 해야 되겠다 여튼 그런 삶의 환경으로 그렇게 표시하고 드러내고 하면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전보호가 된다고요 내가 그걸 표명해야 돼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드러내고 주변 삶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오래 생각할 것도 없고 내 삶의 일주일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에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뭐에다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보다 내 삶의 영역의 곳곳에 내 생각의 영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그 순간에 난 뭘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했을 때 내 삶의 주변 환경은 무엇으로 들어차 있었고 일하는 시간은 다른 거 못하더라도 일해야죠 그때는 못하죠 근데 쉬는 시간에 혹은 진짜 생각의 영역이 딱 정돈되어진 그 시간에 난 뭐 하고 있었고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뭘 붙들고 있었는지 노래 듣는 거 좋아요 가요 듣는 것도 좋고요 그게 뭐 잘못이냐 저는 가요 듣는 거 잘못 듣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정서와 감정에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서요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계속 그것만 듣고 노출되어 있으면 그 감정을 자극해갖고 가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괜히 어떤 우울감에 휴하고 또 빠져가지고 그걸 그러고 앉아있어 그걸 또 여러분 차량 들 때도 그 가사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 감동이 되죠 막 마찬가지라니까요 가요를 듣지 말아라 가요 듣는 거 잘못된 거 이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제일 먼저 선제되어야 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분명한 삶의 방향을 잡지 않아서 어울리지 않는 그 새 생명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잡다한 것들과 뒤죽박죽 섞여있는 거예요 뒤죽박죽 성경창 위에 술병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걸려있는데 염주가 걸려있게 목에 걸려져 있고 뒤죽박죽 그냥 다 잡다하게 섞어놔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를 몰라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뭐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넋을 빼앗겨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것저것 잡다하게 쌓여있어서 헷갈리고 정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그럼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건드셨다면 그 마음이 말씀에 의하여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삶이 가능해지도록 환경을 정돈하셔야 돼요 주변 환경을 그 삶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데워지는 것들을 갖다 버리고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는 결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것들을 끼고 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에 맞게 살아야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좋은 것이 생기고 좋은 사람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온통 그 좋은 것과 좋은 사람과 관련된 것을 주변으로 채워 넣잖아요 연애만 해도 사진 갖다가 그냥 막 어디에다 핸드폰을 켜도 거기 사진 나오고 차에다가도 사진 붙여놓고 그냥 어디다가도 프로필 사진에다가도 정말 자유한 사람은요 푸사 이런 거 매이지 않아요 기본 이미지 딱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사람은 마음에 원하고 좋은 사람 좋은 관계 좋은 것 있으면요 그 메인에다가 딱 걸어놓지 않아요? 드러내잖아요 차가 생겼으면 차를 그냥 거기다가 딱 이렇게 해놓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의 사진을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드러내고 주변에다가 그런 걸 채워놓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주님으로 채워 넣어야죠 그러면 주님에 관한 것들로 다 채워 넣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변을 그럼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또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는 결단을 하자고 촉구하니까 마치 뭔가 없애고 정리하고 버리는 싸움을 싸우는 게 믿음의 싸움인 것처럼 생각이 드실 텐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과 그 은혜로 채워 넣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비우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준비된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잡다한 걸 거기다 갖다 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면 아이템 창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해봐서 잘 기억 안 나요? 그런 거 있어요? 어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템 창이 이렇게 있으면 12개가 있잖아요 그럼 12개를 놓으려고 할 때 진짜 좋은 아이템을 찾았어 민석한사님 어 진짜 좋은 아이템을 찾았어요 근데 여기에 그냥 아무나 때려잡으면 있을 수 있는 무슨 헌 장갑이 하나 들어있었어? 여기 너무 좋은 장갑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슬롯을 버려요 그 다음에 그거 주워서 채워 넣죠? 이거라고 목적 없이 비워 넣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비우는 이게 돼야 되는데 일단 이거 없이 자꾸 비우라고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넘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주님이 주실 은혜가 넘치게 준비되어 있어요 못 본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걸 내 삶을 주변에 구성하는 것에 잡다하게 그걸 내버려 두고 혹시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기대한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못 버리고 그냥 계속 킵해 놓고 있다가 마치 저처럼 혹시 다시 쓸지도 몰라 박스도 못 버리고 편지도 못 버리고 막 사진도 못 버리고 다 못 버리고 그래가지고 혹시 쓸지도 몰라 라는 마음으로 계속 킵해 놓고 남겨놓는 저처럼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자꾸 조금만 뚫어 넣어야 이제 차가 넣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해서 조금만 어려우면 이거 다시 끌어안는 거야 이걸 다시 계속 거기로 담으실 은혜가 크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대함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버리고 없애고 하지 않는 싸움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뭘 버리는 게 믿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취하는 게 믿음이에요 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실 기대함으로 서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정돈하고 영향을 받는 모든 조건들을 이렇게 충족시켜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 모든 조건들 주변 환경들을 우리가 정돈하고 그 주변 환경들로부터 우리가 계속 마음의 생각의 영역에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존 존재의 삶으로 살던 그 생활에 익숙해 있던 정돈되지 않았던 삶의 방식들 그래서 늘상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주인인 것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과 생각들 그러니까 죄인의 삶에 더 익숙하게 반응하게 했었던 그 마음과 생각들이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그 주변 환경들로부터 자 이걸 채워놨다고 해서 난 마음에 그렇게 사고 싶은 소망함이 있어서 주변을 채워놨어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정서가 이렇게 됐으니까 온통 내 머릿속은 다 성경이겠지? 주님이겠지? 이런 생각이 먼저 찾아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삶을 구성해놓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뭐냐? 기존의 주인인 것처럼 계속 내 삶의 영향을 행사해서 내 마음의 생각에 모든 초점이 다 거기로 가 있었던 어떻게 하면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안한 삶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삶 여기에 온통 주인인 것처럼 꾀차고 있었던 이 영역들이 마음과 생각들이 코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양심의 반응이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옛날엔 괜찮았는데 이 주변 환경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스윽 하고 찾아 들어온다 보니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의 주인의 자리를 꾀차고 있었던 그 마음과 생각의 영역들이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채워넣기 시작하면 그것으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고 그 자리가 보금에 합당하지 않았었던 주인인 것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보금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이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인 것처럼 보금을 듣고 말하고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의 생각과 주인의 자리는 늘 죄된 나의 본성이 아니 그 생각을 심어주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서 사단이 우리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근데 그 마귀의 주변 환경을 채워놓고 거기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사단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왕좌가 위협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성문 근처에만 와서 성문 몇 번 두드리고 애씨 안 열리네 이러고 그냥 갔었거든요 매번 그래서 성문만 두드리길래 어디서 쟤네 저것만 하고 또 제풀이 나가 떨어져 죽겠지 그냥 떨어져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문이 뚫렸네 그러더니 막 그 중앙을 뚫고 들어와서 왕궁으로 입성을 했네 애들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싸우는데 그러더니 막 갑자기 거기 입구 앞에서 사람들이 막 그 마지막 왕의 자리가 있는 그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 거기에 막 마지막에 버티고 있는 그게 흔들리고 위협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삶을 바꾸고 성격 좀 개조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주도권을 누구에게 누구에게로 넘어가냐의 싸움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냥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하고 싶은 걸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된 아쉬움을 갖다가 믿음의 싸움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믿음의 싸움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에 대한 싸움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변에 영향을 받고 내 마음의 생각의 영역을 채워넣기 위해서 그 주변을 구성하고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이게 주도권 싸움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계속 영향을 받고 규모 없이 살던 때에는 걸리지 않던 행동들이 행동에 제약이 걸리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냥 할 수 있었는데 말씀이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좀 그런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약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이 반응을 하면 자꾸 깨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에 의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주인 행세를 하던 그놈의 사단의 자리가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본격적으로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단도 다급해지기 시작해요 이거 이러다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겠는데 얘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뭘 포기하고 내려놓고 놓은 아쉬움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 그래서 고민하던 그런 목적 없고 향망없던 싸움이 아니라 본격적인 믿음의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주도권 놓고 싸울 때부터예요 주도권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본격적인 믿음의 싸움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단이 주인 행세하게 할 거예요? 보금을 듣고 우리가 그 죄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결론을 붙들고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 사단이 주인 행세하는 것만이야 우리의 정욕과 내 원함대로 해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은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속한 자로 다시 결박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던 다른 거 그냥 성격 좀 뜯어고치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사단이 앉아도 생각하니까 열받네 이 새끼고 야 너 내려와 네 자리 거기 아니야 그 자리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라고요 그냥 뭘 하나 하지 않고 뭘 못하고 이게 아니고 그런 엄한 싸움 싸우지 말고 주도권을 빼앗아 오는 싸움을 싸워야지 어? 관계에 휘둘리게 하네? 야 이 영역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내려와 그리고 그 영역의 주인은 진짜 주인이 되셔야 할 분을 앉혀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영역의 실제로 생활의 영역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삶의 영역 이 주도권 싸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사단이 주인 행세하게 할 거예요 아마도 이건 분명한 건 분명히 예상되는 건 뭐냐면 치열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성분만 두드리고 갈 때는 냅둬도 괜찮았거든요 어차피 주인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원래 그냥 살던 대로 살았을 거예요 건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 현장마저 갑자기 그런 것들로 채워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문 두드리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리를 막 흔들어대는 이런 정서를 느끼기 때문에 치열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자 했다면 이전에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그놈이 있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치열할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면 치열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히 원래 자기 자격인 것처럼 살던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어떻게든 버티고 발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삶을 처음 취해서 살 때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거고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나 당황하지 마세요 당연히 안 해보던 것들을 시도하려고 할 때 어색하겠죠 그런데 주도권이 바뀌고 그 삶에 적응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죄인되어 살던 것이 익숙했던 것처럼 보금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도 적응해 나가고 이제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보금 앞에 어렵더라도 보금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상한 게 아닌 상식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가능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치열하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제대로 된 믿음의 싸움을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판가름 짓는 싸움이요 오늘 하루의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오늘 하루를 누가 주인인 것처럼 살겠는가 라고 하는 이 주도권 싸움으로 먹고 먹히는 싸움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갈아치우는 제대로 된 싸움이요 어설프게 치열하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적당히 만족하지 말고 왕좌를 쟁탈해 올 때까지 이 자리를 빼앗으면 일단 끌어내려놔야 돼요 사도는 대가리에 뿔 날린 거예요 뿔 잡고 데리고 와야 돼요 끌고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모든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실 때까지 싸워야 돼요 거기서 제대로 도장이 찍혀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싸우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면 힘들기만 하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기왕 시작된 싸움 그 영역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까지 싸워 나가야 돼요 진로의 영역 그 영역에 주님이 왕이 되시게 하셔야 돼요 돈의 영역 그 영역에 주님이 왕이 되시게 해야 돼요 관계의 영역 그 영역에서 주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모든 주도권을 주님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되실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실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사단이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주도권을 빼앗아서 주님 발 앞에 멸류관을 올려드리자고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이 자리는 사단 저놈이 앉아있을 자리 그 어지럽혀져 있었던 거 싹 다 정리하고 그 멸류관을 빼앗아서 주님 발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제 삶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제 인생의 부족권을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웁시다 주도권이 바뀔 때까지 절대 사단에게 이 왕좌를 내어줄 수 없어요 정확하게 주님이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이 당연한 삶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함께 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랑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랑 교제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 성교사님 저보다 나이는 어리신데 어리지만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늘상 하듯이 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손사리를 치고 막 손사리를 쳤어요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성교사님 성교사님이 하시는 말씀들 전부 다 동의하고요 심지어 자신들은 맞다고 가르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맞는 말이라 그냥 그건 이상에 불과해 버린 삶이었다 당연하다고 말했던 걸 당연하다고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존경적단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당연한 소리로 외쳤었는데 누구도 강단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단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괜찮다 막 사도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고 모두 다 동의하고 심지어 자신들도 맞다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 당연한 소리를 이상에 불과한 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이야기하는 게 달랐었다고 근데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그 맞다고 하는 당연하다고 하는 말씀이 이상에 불과해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상과 현실을 분리해 버리고 포기해 버리지를 않고 그 삶이 당연하니 그 삶이 맞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당연하다 잘했냐 못했냐 말고 그렇게 당연하다고 살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해 주고 그 옳다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게 존경스럽다고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살려고 해 줘서 고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착각하고 있었어요 많이 안 가는 길이라 그랬는지 특별하게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사는 삶에 이하의 삶은 없어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말하는 일상의 삶처럼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더 나아가자 더 헌신하자 주님 더 믿음으로 뛰어들자 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건 특별한 삶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말라고 당연한 걸 당연하게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뭔가 더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고 그래 그 정도 열심 내면 밖에서 돈 몇 푼 더 벌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선도인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치열한 거 맞습니다 어려운 거 맞아 근데 우리가 그 치열한 자리를 선택한 건 그 당연한 삶을 살려고 해도 치열하고 주님 따르다고 해도 치열해 어차피 치열하다고 그렇다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에너지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일에 더러워하는 게 이게 어떻게 무리한 일이겠어요 당연한 걸 당연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더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에 나타난 그 당연한 삶을 당연히 살아갑시다 복음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믿음의 삶은 당연한 것이지 절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삶을 당연하게 살고 당연하게 치열하고 편하다고 말씀하신 적 없으니까 당연히 치열할 거 아니야 그걸 왜 이상이 여기 관자이냐고 치열해야 할 땐 치열하고 싸워야 할 땐 싸우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음으로 더 뛰어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묻거들랑 자신 있게 대답하라고 왜 그렇게 살아요 묻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아야 돼요? 라고 물을 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어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덜 뛰어드는 게 아니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데 덜 뛰어드는 게 이상한 거지 라고 그 사람이 오히려 질문한 사람이 이상해질 수 있는 당연한 삶이에요 여러분 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뭘 했으면 뭘 얼마나 했어요 드리면 뭘 얼마나 대단한 거 드렸어 우리 아저씨는 뭐하고 그렇게 특별하다고 주님 우리 위해 하신 헌신만큼이나 하겠어요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삶을 당연하게 살고 그리고 당연하다고 외쳐야 돼요 이게 주눅들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 받으러 너가 믿음 받으러 살듯 내가 믿음 받으러 사는 삶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사는 삶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당연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상식이 되는 그 시대에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증명하자고 뭐였으니 증명해야죠 당연하게 싸웁시다 여러분의 헌신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죠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주님의 나 같은 놈 나 같은 놈이었다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사람은 귀하죠 근데 그 헌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당연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걸어갑시다 우리가 살았던 이 치열한 삶을 증명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동시대 그리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당연한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요 주도권 먼저 뺏어옵시다 다음 세대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내 마음의 생각을 확 사로잡고 있었던 내 인생을 주도권의 왕좌의 자리에 차지하고 꿰차고 앉아있었던 사단 그럼 끌어내리고 그 멸류관 가져다가 우리 주님과 발 앞에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좌에 앉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 마치 주인 행세하고 있었던 사단의 거짓 속임에 놀아나서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던 그 자리로 오늘 치고 들어가서 빼앗아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깨끗이 정돈 주님 모실 수 있는 곳으로 정돈하여서 그 자리에 주님이 진히 왕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 움직이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된 주가 되시도록 하나님 주도권을 가지는 싸움을 지금 계속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하다고 고백한 걸 당연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 절대 이상한 일이 되지 않냐 하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키퍼처치 공동체 지키시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는 동영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우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셨던 영역들 묵상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고 계속 치열하게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의 크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신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만 기대하고 높여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